지현 씨! 지현 씨! 지현 씨! 오늘 우리 김현진 씨가 부를 정미조 쌤의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아, 네. 이게 저도 이제 와서 들었는데 굉장히 등장했던 곡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곡인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개여울! 우와! 나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근데 개여울이 누가 가져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도 나도. 너무 치열하다고 보여가지고. 슈타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부담이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가지고 지금 계속 부담을 이렇게 얻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 있었어요. 너무 기대돼요. 이 노래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이 노래는 실제로 아이유 씨도 리메이크. 그렇죠, 그렇죠. 2017년도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김현지 버전의 개여울은 어떤 버전입니까? 아주 짧고 굵게 그냥 이렇게 딱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김현지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느낌을 조금 넣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한 소품 넣어봤습니다. 조금이 아니겠지. 자,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개여울이라는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현아 언니에게 넘겨줘. 감사합니다. 아저씨 다 돌아.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첫 번째 순서를 면했습니다. 2승이면 5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보적인 감성의 고음 여신 김현지 씨 무대로 출발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친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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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